사랑을 탐화로 하는 노래지만 제목에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. 둘 다 사랑이라는 제목이 들어가지만 그 두 노래의 운명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. 아주 어두웠던 시절의 노래와 어둠의 부렁탕이에서 고아를 끄집어 올려낸 그 노래. 먼저 부렁탕이부터 갈까요? 부렁탕이 하겠습니다. 사랑이었던 걸 모르고 만났었다면 헤어진 후 느끼게 된다고 시간이 흘러서 보고 싶어질지 아픔이란 게 찾아오고 악수는 그리움은 아래 아픔이란 게 다행이